에키네시아 드디어 에키네시아가 여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피었어요 에키네시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쫙 180도로 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이파리들이 꽃잎이 이렇게 우산처럼 터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었네요 알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하네 모양이 꽃들이 이렇게 원인은 무엇일까요 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들이 있다 열심히 아 벌들을 위인하기 위해서 꽃들은 꽃잎은 조금 밑으로 내려주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맞다 그 원리 같습니다 꽃잎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우에 있는 이 우에 있는 것에 벌들이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펌을 한 것 같아요 아 벌들어 그래서 이 우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